자 우리 선택 미적분 관련해서 제가 총평을 좀 가볍게 일단 해드릴 거고 미적분은 잘못한 게 없고요 그냥 이제 3월 때 시험지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크게 일단 잘못이 됐고 그냥 이제 소감을 얘기하면 그 EBS에서도 문제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 그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아마 이제 그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정말 커트가 될 법한 것들만 그냥 문제로 모아놓은 거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공모로 왔으면요 그냥 바로 땡 탈락이에요 바로 탈락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적분 관점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 번 더 계산 한번 열심히 해볼랬는데 그렇다고 계산도 일단 깔끔한 계산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배려가 전혀 없지 그치 자 왜 이렇게 한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일단 알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실 거 이 3월 때 시험에서 미적분해서 뭐 이제 앞부분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지 앞부분도 전혀 임팩트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전혀 일단 특징이 없고 자 문제가 될 법한 게 딱 세 문제잖아 28번이랑 자 29번이랑 30번인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는 계산이 계산을 해도 일단 괜찮아 뭐 해설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보도 뻔하거든요 그냥 폭풍 계산 막 했을 건데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센스를 좀 발휘하면 직관적으로 해결이 되거든 자 직관적으로 무한대를 상상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해설할 때는 자 무한대로 상상해서 가는 걸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자 수업할 때는 실제 이렇게 일단 하지는 않죠 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제 미적 선택한 친구들 아 내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랑 결이 완전 다른 시험인데 원래 3월 달은 제가 한 2년 전인간 아예 해설 강의도 안 했거든요 자 의미가 전혀 없는 시험이야 자 그래서 뭐 범위를 일단 너무 좁고 지금 급수도 안 들어갔고 수혈의 극한만 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난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그냥 출제하신 분들이 뭔가 이제 의미가 없이 이분들을 일단 이제 내놓고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뭐 이제 이미 일단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얘네도 제가 확인을 좀 시켜두되 자 너무 의미를 일단 두지 말자 자 의미 두지 마시고 자 여러분 본 게임은 6월 달이거든요 자 6월 달 가서 자 너네가 일단 공부한 대로 일단 출제가 될 거니까 지금 이 포메이션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뭐 다 해설을 하기는 좀 그렇고 28번 29번 30번 딱 세 문제만 일단 보도록 할 거니까 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28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8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식을 쓰는 걸 하나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수능에서는 이게 함부로 통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90도가 되고요 자 요번에 길이가 2가 되시고 자 얘가 N이라는 변수로 일단 잡혀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일단 이등분해서 자 요거랑 요거랑 각이 똑같이 45도로 맞춰진 상태가 되시는데 자 원하는 거 한번 봅시다 만난 점 D라고 하시고 C D의 길이 A, N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A, N이 되신다는 건데 자 제가 노베 할 때도 이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각의 이등분선은 비율의 문제야 자 각의 이등분선은 자 결국 비율의 문제다 그럼 너는 이러면 될 거 같아 얘가 E랑 N이니까 얘가 EK가 되면 얘네 N의 K가 되신다 하면서 AN을 직접 구하지 않고요 자 빗변을 먼저 전체를 일단 구할게요 자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가 되시는데 자 얘랑 얘 중에 이만큼이 되니까 N 플러스 2분의 자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N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게 AN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집어넣어서 폭풍 계산만 하시면 되고 자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제가 별도로 일단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띨빡한 얘기냐면 자 잘 들어봐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보는 거니까 0으로 갈 때는 상상을 하지 않지만 무한대로 갈 때는 충분히 자 상상의 0으로 나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냐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는 90도로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림인가 좀 하나 좀 그려볼게 얘가 일단 E로 고정된 상태에서 자 이 길이가 계속해서 일단 길어진다 라고 치면요 지금 얘는 여전히 일단 90도로 일단은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일단 가장 긴 건데 얘가 무한대로 그러면 얘도 일단 무한대로 가시면서 자 결국에 삼각형을 제가 억지로 만들게 했으나 지금 무한대인 상태를 일단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자 보세요 얘 90도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더 길으니까 얘는 더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차피 이 각이 점점 커지면서 이거 역시 90도로 수렴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일단 결론이거든 그럼 결국에는 막판에는 얘네 둘이 뭐 할 거라는 걸까 평행화될 거라는 건데 자 이거 수업 주제로도 저희가 쓰지 않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당연한 거는 얘가 E가 되는데 자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어 보세요 얘가 90도 강제로 나왔어 얘가 45도야 그럼 이게 E가 되면 얘가 E가 되시고 자 요 길이가 얘가 AN이다 이렇게 일단은 되신 거니까 자 누가 봐도 이럴 수 있어 얘가 N이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E 플러스 A의 N이라는 것이 자 N이다 이렇게 일단 잡히고요 자 네가 구하는 것이 E라는 것은 N 빼기 AN이니까 그냥 극한의 마지막 상황 보시면 얘가 E로 수렴한다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말자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하고 또 출제하신 분들이 좀 달라진 거 같아 이거는 굉장히 아마추어한 출제야 그러니까 아마추어고 자 이걸 이제 수능에서는 이 무한대로 가는 상상을 막 격심하게 뭐 이제 수능에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신경쓰지 마시고 식을 써서 계산한다는 마인드로 가져야지 자 이거 가지고 어 또 이건 뭐지 이렇게 막 흥분하실 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자 굉장히 불나방 같은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문제가 좋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쓰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매번 모임에서 나오면 내년 뉴런에서 일단 무슨 주제를 어떻게 일단 또 엮을까 고민해 보는데 지금 이 중에서는 한 문제를 건질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쓰고 싶지 않아 불결해 자 그럼 또 그런 얘기야 자 우리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